지배자들에게 구호한다. 우리는 너희의 범죄를 중단시킬 것이며 각설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이다. 오늘로 오늘날 우리 수천명 우리 수백만명이 곧 팔레스타인 민족이다. 팔레스타인 민족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인터내셔널에다 이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승인 우리 팔레스타인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롬 인정한 마중 프롬 인정한 마중 프롬 인정한 마중 프롬 인정한 마중 지금 네! 네!